2. 도료로 가야합니다 2. 도료로 가야합니다 도료로 가야합니다. 도료로 가야합니다. 도료로 가야합니다. 도료로 가야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저 앞에 뭐있다? 꺼져있네. 생각 sufficient 뭐랄까 gj 고맙습니다. 이게 티켓으로 끊어도 되는데 저희는 아무튼 크레딧카드로 끊었습니다. 이게 꽁짜인줄 알았더니 꽁짜가 아니에요. 꽁짜인줄 알았더니 꽁짜가 아니에요. 근데 왕복이라면 뭐 할인해 주냐? 그런거 없을 것 같은데? ER라인으로 가서 피자 먹으러 ER라인 타고 피자 먹으러가 아니라 브루클린 다리 건너려고 가는거에요. 브루클린 다리 건너려고 합니다. 너무 먹으려고 가는거는 없어 보이잖아. 아무튼 여기 오면요. 페리터미널 들어가서 판매기가 있어요. 기계 그걸로 해서 뽑던가 아니면은 신용카드로 긁어서 표로 끊던가 두가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명이서 원웨이가 5.5불이 나왔어요. 페리터미널의 발길에 도착하니 페리터미널을 가진 곳은 페리터미널을 가진 곳이 페리터미널을 가진 곳이 페리터미널을 가진 곳이 너무 무서워 아, 뒤로 가는거 아니겠지? 페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페리터미널이 이렇게 생겼어요. 페리터미널을 가진 곳이 자기는 그때 마카오 잡았어? 마카오? 어. 페리터미널에서 페리터미널을 참고하셨어요. 페리터미널을 사용하는 중 페리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페리터미널을 이용해서 눕기에요. 페리터미널을 위해 페리터의 메인 맞아 여기 맞아 아이씨 근데 회전률 빠르대 아직 오픈 안해서 그래 아 그래? 사람 줄이 엄청 서고 있어요 피자 참고 안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그래서 피자 참고 안하고 그래도 3대 피자랑 안하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을까 일단 피자와 군민호가 더 뽑는게 땡큐 아이고 사이즈는 하트웨어 하트라고 하면 되죠? 사이즈는? 피자 이렇게 만듭니다. 3대 피자집도 배고프 피자가 나왔어요. 이건 하프앤하프 시켰어요. 이건 화이트 피자 이건 마리쪼락? 피자 시켰습니다. 피자 이 안에 피자가 그냥 그래요 다시는 안갈 때 다시 어차피 안와 내가 봤을 때 뉴욕은 다시 안올 것 같아 그냥 그렇게까지 막 여기가 브로클린 브릿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여기는 덤보라고 하는데 오 어저께 갔던데 첼시마켓이랑 비슷한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포인트 같아요 여기다 여기다 메나탄 브릿지 교가 하단부에는 희소치구 유명한 포토스파 덤보 다운 언더 메나탄 브릿지 오버패스의 약자가 덤보래요. 무한 오전 리어프론에도 중장했던 곳이라고 해요 페리에 타려고 왔습니다. 페리에 타려고 왔습니다. 페리에 타려고 왔습니다. 페리에 타려고 왔습니다. 처음부터